자, 봉투모의고사 시즌3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순이에요. 봉투모의고사 시즌3 약속대로 9월 모평 이후 열심히 준비해서 9월 18일, 다음주 월요일인데요. 나올 겁니다. 자, 강의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제 건 쭉 같이 따라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올해는 시즌N이 추가가 돼가지고 시즌1,2,3,4에다가 하나 더해서 다섯 가지 시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오려고 하는 게 시즌3입니다. 9월 중 출시 6회 분량이고요. 자, 9월 모평 이게 이제 철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충실히 반영하고 두 달 후에 보게 될 수능, 대비용 모의고사입니다. 여기 밑에 별표가 있는데 난이도예요. 시즌1, 시즌N은 쉽고요. 그래서 시즌2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시즌3가 별표 3개, 가장 어려운. 그래서 선생님 봉투모의고사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즌이 이 3다. 시즌4는 이것보다 조금 더 쉽게 될 거예요. 참고로 지난 9월 모평이 시즌1이나 시즌N 정도로 보시면 돼요. 9월 모평이. 9월 모평도 그렇게 어렵게 낸 게 아니라 시즌2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웠어요. 한 이 정도 9월 모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약간 이것보다 좀 쉽게 냈고 시즌3는 이번 9월 모평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그리고 내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수능이 9월 모평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즌으로 이걸 준비를 했다. 그 근거 잠깐 말씀드립니다. 9월 모평 이후에도 내가 이 설명했는데 봉투모의구사 시리즈 설명을 먼저 할까요? 20문제 정규모의구사입니다. 수능과 똑같은. 5기 시즌 총 28회로 준비되어 있고 시즌별, 회차별, 난이도와 유형이 전부 다 다르게 준비를 했어. 그래서 자기 상황과 목표에 맞게 전부 다 이걸 활용하시라고. 수능 대비 실전, 수능과 비슷한 그런 퀄러티. 아주 문제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 훈련함으로써 자기 실력 점검, 약점 있으면 그거 찾아서 보완.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대부분 문제는 평가와 기출. 그리고 일부 EBS에 있는 괜찮은 자료, 문제, 질문 있으면 그걸 반영한 고퀄러티. 자타 인정하는. 문제 진짜 좋아요. 구성되어 있고. 백호 연구실에서 모두 직접 제작을 합니다. 자, 난이도 잠깐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모평에서도 선생님이 모평 이후에 분석하면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수능 예상 난이도는 지난 9월 모평보다는 약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어려웠던 작년 수능보다는 좀 쉽게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개념형 열쇠 문제, 출원형 7문제로 구성되는 거는 지난번 9월 모평 그리고 작년 수능 이거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최고난도는 안 낼 것 같아요. 교육당국에서 킬러 배제 정책을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신유형 신자료 내지 않겠다라고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져버리니까 이 킬러, 소위 말하는 최고난도 킬러가 있었던 작년 수능보다는 쉬워질 게 분명하다고요. 그래서 6월, 9월이 쉬웠잖아요. 전부 다. 자, 그런데 지난 9월 모평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 근거는 뭐야? 파이널 시기. 남은 두 달 남았는데 학생들이 마지막에 파이널 시기에 과탐 공부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올라가잖아. 9월 모평과 동일한 단위를 내버리면은 변별이 안 된다고. 지난 6월 모평 때처럼 1등급컷이 50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상대평가 수능 이 점수 적절하게 고려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민감하게 1과 2의 이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컷 이 논란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9월 모평보다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등급컷이 47점 정도 되지 않을까 2등급은 42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되는 수능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시즌3는 이 9월 모평보다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올해 나올 예상되는 수능보다 더 강력하게 준비를 좀 하라라는 의미로 모래주머니 훈련 효과 이 목적으로 조금 난이도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작년 수능, 작년 수능 수준 또는 작년 수능보다 일부 회차는 더 어렵게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원래 대대로 선생님이 봉투모의구사 시즌 중에서는 이 9월달 모평 이후에 나오는 시즌3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헉! 이거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할 텐데 다시 한번 모래주머니 훈련 효과라고 어떤 운동선수가 훈련을 하는데 팔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양쪽이라 해가지고 무겁게 했다라고 쳐봐. 그럼 너무너무 훈련할 때 힘들겠지. 그런데 실제 시합을 할 때 모래주머니를 딱 띄워버리면 정말 날아다닐 것처럼 강력한 힘을, 기술을 보여줄 수 있다 이거지. 그런 목적입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시즌3 특징! 네 번째 모의고사고요. 올해 예상 수능보다 어려운 수준입니다. 작년 수능이나 작년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렵게 그리고 11월 수능 이거 대비해 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올 6월과 9월 이 모평에 이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EBS 수특수한 주요 문항 일부 반영을 했고 총 6회분이 되겠습니다. 각각 그 문제 유형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난이도는 평균을 그렇게 맞춰놨지만 난이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자, 시즌3는 교재는 9월 18일 날 입고입니다. 해설 강의도 이때부터 업로드가 될 거고요. 조금 어려워져서 70분 이상씩 되지 않을까 해설 강의가 스튜디오 촬영으로 유캡은 신속하게 올릴 예정입니다. 아마 왕강은 추석이 이제 9월 말에 있잖아요. 그래서 10월 초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자, 봉투보의고사 활용은 수능과 동일한 환경에서 하시고요. 그리고 30분 제한시간 맞춰서 OMR 카드 그리고 4페이지 안에서 모든 걸 푸시고 모의고사 짓고 곧바로 해설 강의 수강하세요. 전문학 해설 내가 꼼꼼하게 다 합니다. 해설지가 있긴 하지만 그 해설지는 간단합니다. 해설 강의 꼭 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문항별 정답률과 예상 등급컷도 10월 달에 내가 다 공개를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채점하는 애들 데이터 모아가지고 조금 조정해서 내가 보여줄 거니까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자기 맞은 문제, 틀린 문제 그리고 등급컷 좀 비교해서 좀 각성 받으시고 열심히 좀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자, 응시 후 복습 및 실전 노하우 습득하세요. 진짜 지금부터는 완전히 봉투보의고사 시리즈입니다. 모의고사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대충 자기 점수만 확인하지 마시고 내가 틀렸던 거, 빠진 거, 오개념 이런 거 있으면 다 만들어 보시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다 공부하시고 그리고 노하우까지 자기가 습득해야 됩니다. 자기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론형 문제 접근법, 문제풀이 순서 그리고 실전풀이, 직관풀이나 귀류풀이나 아니면 역 대입, 보기를 역으로 대입하는 이런 풀이까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야. 수능 때까지 이제 거의 매주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보면서 자기 상황에 맞게 주기적으로 아주 예리한 실전 감각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대박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시즌 3 이후에는 10월달에 이제 시즌 4 하나가 남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자, 교재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6회분 모의고사 들어가 있고 OMR 카드 6개 들어가 있고 정답 및 해설이 있습니다. 자, 평가원과 비슷한 그 디자인으로 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정답 및 해설지가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지 않아요. 해설 강의 꼭 들으세요. 자, OMR 카드까지 해서 제공할 겁니다. 그 외에 간단한 이벤트 서비스 이런 거 좀 보겠습니다. 추석이 깨있기 때문에 조금 기간 길게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난 다음에 메가 스터디 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상으로 자기의 정답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걸 쭉 입력해 주시면 학생들 거 모아서 10월 중순에 정답률과 등급컷 조종 좀 해서 내가 공개를 좀 할 거야. 이거 한 친구들한테는 먹거리 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코드 빠른 정답 입력이랑 빠른 해설 강의 찾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봉투나 내지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시즌3 생명각1 봉투모의고사 강의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